대화형 인공지능이저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차세대 인공지능 모델의 한 달 구동료를 우리 돈 약 267만 원으로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. 미국 IT 전문 매체는 오픈AI가 차세대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며 구동료를 한 달 최대 2천 달러 우리 돈으로 267만 원 책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. 오픈AI는 앞서 인공지능 혁신의 5단계를 정의한 바 있습니다. 첫 단계가 챗GPT 같은 챗봇이고요. 두 번째 단계는 인간 수준의 추론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추론자입니다. 그리고 오픈AI는 현재 이 추론 모델을 개발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. 문제는 개발과 운영에 드는 막대한 비용입니다. 현재 오픈AI는 챗GPT 프리미엄을 통해 한 달 20달러의 요금을 받고 있지만 플랫폼 운영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벅찬 수준으로 전해졌습니다. 축제협의 Code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